네, 여러분. 지옥삼촌이랑 지타랑 이제 다 통박 좀 부탁드려요. 저 마지막 말할 거거든요. 여러분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생일 축하러 와주시겠습니다. 인사 한 번 하세요, 큐리언님. 안녕하세요. 저는 큐덴 헬라예요. 나는 한국사람이야. 한국사람이야? 모자로 마음에 안 쓴다고 해서 물어봐요. 안녕. 아, 가지다. 아, 그 타고 싶었던 것 같아. 나는 갈게. 안녕. 안녕. 좋은 시간 보세요. 안녕. 언니, 이대로 진행이지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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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